안녕하세요 저희는 조민세라입니다 첫번째 참가자 조민규씨 뭐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? 혹시 배고플까봐 세면도구 옷 전화기 안녕하십니까 무대에 거센 고풍을 보고 올 악풍이 되는 조민규 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 뭔가 약간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이 드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쉽겠죠? 네 저는 먹어야지 식사하셨어요 이거 하나 드시겠어요? 네 저는 테너예요 얇은 테너 좀 얇은 테너, 레체로 테너라고 하는 고운 음색으로 많은 스케일들을 하는 것들을 장점으로 하고 있거든요 고지전에서 소년병사 이달이 배우기 목소리를 제가 배우기 했었어요 저는 조민규만의 음색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낼 수 있는 최대한 아름다운 음색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낼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